BMW 그룹 코리아가 내달 15일 개막하는 2022 부산국제모터쇼에서 순수정기 플래그십 세단인 BMW i7과 2세대 모델로 거듭난 뉴 2시리즈 액티브 투어럴을 국내 최초로 공개한다고 27을 밝혔다. 이와 함께 BMW 9M60 및 i4M50 미니 브랜드 최초의 순수정기 모델 미니 일렉트릭, BMW 모터라드의 순수정기 모터사이클 BMW C형사 등을 포함해 총 21가지 모델을 전시한다. 수입차 브랜드 중 유일하게 이번 부산 국제모터쇼에 참가하는 BMW 그룹 코리아는 BMW와 미니, BMW 모터라드 브랜드의 전기와 모델을 다양하게 선보이며,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법과 리더십을 제시할 예정이다. 먼저 BMW는 미래를 이끄는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테마로 순수정기 플래그십 세단인 i7, 뛰어난 활용성과 브랜드 고유의 스포티한 주행 감각을 경비한 뉴 2시리즈 액티브 투어럴 등 두 개 모델이 국내 처음 선보인다. 9M60, i4m50 등 BMWM의 노하우가 반영된 고성능 순수정기 모델도 함께 전시한다. 또한, 뉴 앤 850iX 드라이브 그란 쿠팩, 뉴 앤 240iX 드라이브 쿠팩, 뉴 앤 4 컴페티션 컨버터블 MX 드라이브, UX3M 컴페티션 등 고성능 내연기관의 모델들을 통해 BMW가 추구하는 역동적인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소개한다. 미니는 미니, 헤리티즈로부터 미래로를 주제로 고성능 브랜드 JCW의 탄생 60주년을 기념하는 한정 에디션인 미니 JCW 애니버서리 에디션과 미니 JCW의 전기화 버전인 미니 일렉트릭 페이스 세터를 국내에 최초로 공개한다. JCW 클럽맨, 미니 JCW 컨트리맨, 미니 JCW 컨버터블 그리고 브랜드 최초의 순수정기 모델인 미니 일렉트릭 등도 전시해 미니의 레이싱 DNA와 브랜드의 비전을 선보일 예정이다. BMW 모토라드는 라이더처럼 미래를 즐겨라 를 주제로 모터사이클이 지속가능한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제공하는 순수정기 모터사이클 BMW C-04, 럭셔리 그랜드 투어러, 뉴하 18 트랜스 콘티넨탈 등 3가지 모델을 전시해 음란하려는 데 도시와 블러스 모델이 기본ifica varied 섰가ometer Digo 도시 지 ktoś WHO 2강의남